예 안녕하십니까 수호순복입니다 오늘은 미분기와 적분기와 관련해서 비교가 쉽도록 조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적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일정한 기울기 라고 이 높이를 기울기 라고 보면은 이제 실제 출력은 그 기울기를 가진 그러니까 요만큼 에다가 그 다음에 그 r c 에 어떤 b 관계를 곱한 이제 기울기를 가진 실제 파형이 이제 출력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로 그 미분기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울기를 가진 기울기를 가진 파형이 이제 입력이 되면 그 기울기에 기하고 이제 r c 그 이제 b 와 이제 b 를 감안한 그 실제 기울기 요 기울기 자체가 이제 출력되는 그런 걸로 좀 우리가 이해를 그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일단 우리가 이제 그 미분기와 적분기를 이제 가지고 이해할 때 이런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나서 좀 올려 올려 봤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제 이게 적분 이죠 이제 어떤 기울기 값을 이제 값이 이제 입력이 되면 실제로 그 기울기를 가진 이제 그 개인의 출력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적분의 어떤 이제 수학적인 개념하고 이제 일치하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이제 그 어떤 기울기를 가진 이제 이제 파형에 대해서 미분하면 실제로 요 기울기가 이제 수치적으로 얼마냐 이제 그 요 기울기 요 요 요 요 이제 요 x 분의 y 의 b 가 이제 우리가 r c b 곱하기 이제 요거의 b 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게 미분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미분해로에 이제 출력을 보면은 그러니까 입력되는 파형은 이제 그 기울기를 가진 기울기를 가진 파형이 입력되고 그리고 실제 이제 출력되는 파형은 예 그 r c 에 어떤 b 가 감안된 이제 그런 이제 그 그 요게 이제 기울기 라는 거죠 그 r c 가 감안된 기울기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적분 이제 그 해로를 보면은 이제 요런 어떤 기울기가 이제 입력이 되면은 이제 r c 가 감안된 감안된 어떤 기울기를 가진 파형이 이제 출력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미분기와 이제 적분기를 이해를 할 때 이제 이제 그 그 기울기의 어떤 값과 그 다음 그 기울기를 가진 파형 파형의 출력 그 다음 기울기를 가진 파형의 입력과 그 기울기의 값이 이제 출력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학적인 어떤 미적분의 관계가 이제 반영이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 비교가 되면 우리가 이제 좀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기 쉽기 때문에 이제 좀 공부를 좀 해 봤습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 예 이상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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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이상합니다